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상이 화분 왔네요. 지금부터 이렇게 새로 들어온 것부터 여기 있던 화분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것 좀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새로 나왔네요. 이렇게 종류별로 쭉 모아 보니까 요렇구요. 8,000원이라 그래요. 크기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크기는 가로 너비 12cm, 높이 12cm가 되는 등품 정도의 닭이를 심을 수 있는 건데요. 요게 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새로 들어온 거네요. 네, 요거 크게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너비가 13cm 정도 되네요. 13cm 너비가 13cm 정도 되고 높이는 14cm 정도 되네요. 요거는 어 요것도 굉장히 고급지고 예쁘죠. 너비는 16cm 높이는 높.. 높이는 12cm 정도 되네요. 네, 굉장히 고급지고 예뻐요. 요것도 고급지고 예쁩니다. 요것도 장미무늬합은 너무 예쁘죠. 요거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재볼게요. 요거 너비는 13cm, 높이는 높이는 7cm입니다. 네, 아주 예쁘죠? 요거는 작미무늬합으로 장미무늬합이 아주 예쁩니다. 크게 берущ세요! 요거는 13cm을 착용하게 해드릴게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조리비는 24cmt에서 아까 찍었던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11,000원 짜리입니다. 보통 다 11,000원입니다. 초록색, 짙은 밤색, 파란색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거는 초록색, 약간 카키색이라 그럴까? 이거 11,000원.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가격이 만 원이고요. 장미문양인데 너무 예쁩니다. 보급자예요, 아주. 아주 보급집니다. 길이 한번 재볼게요. 높이는 14cm고요. 넓이 가로는 11cm예요. 그리고 만 원이고요.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크기도 아주 예쁘고, 아주 예뻐요. 다행히 심기, 좀 대품, 중대품 정도 심기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색깔은 거의 이렇게 어두운색, 밤색 개통. 그리고 이제 이런 초록색 개통, 초록색 개통 하나 있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갈색, 갈색과 이렇게 조금 무채색, 흰색이 약간 섞여 있는 듯한. 이거는 빨간색과 장미문양, 하얀색과 장미문양, 노란색과 장미문양.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개 정도의 색깔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맘에 드시는 분은 택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수제화분이에요. 수제화분이라 좀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좀 추상적인 나무 그림이 좀 돼 있고요. 가로가 13cm고요. 높이는 높이는 12cm 높이는 12cm 정도 되네요. 가로가 13cm 높이는 12cm 이거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아주 예뻐요. 네. 이쪽에도 많이 있네요. 2만원짜리. 네. 가격이 2만원입니다. 고급지죠. 상당히 고급져요. 아, 가로 13cm 세로 12cm 가격은 2만원 이고요. 아까 그거랑 약간 동일한 것들이네요. 이거는 좀 높이가 높은 건데요. 가격은 2만원 똑같고요. 10cm, 가로는 10cm고 높이가 15cm예요. 조금 높죠. 약간 그 목대가 있는 화분들,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 그런 다육이들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예뻐요. 모양이, 수제 화분이라서 2만원 조금 가격이 세어도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 상이 화분이니까 싼 거예요. 2만원. 수제 화분입니다. 2만원. 그렇죠? 그렇죠? 수제 화분. 이것도 2만원. 이거는 좀 크기가 좀 다르죠? 이게 딱 중품 심기에 아주 딱 좋더라구요. 아, 네. 이거는 가격이 아주 상당히 쌉니다. 12,000원이고요. 이게 17cm예요. 여기 가로가. 그리고 이게 11cm. 이거 몇 개 안 남았네요? 근데 굉장히 좀 예뻐요. 예쁘고, 가성비 대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크기도 크고, 여기가 17cm, 여기가 11cm. 이거는 3만원짜리인데, 이거는 수제분이에요. 예쁘죠? 3만원. 수제분. 이것도, 한 번 재볼게요. 이거는 가로가 18cm, 세로가 13cm. 가격은 3만원이고요. 네, 아주 크기에 비해 수제분치고는 굉장히 쌉니다. 장미분과 이거는 좀 자질한 꽃이 있네요. 시제분이라 좀 가격을 떼도, 아주 고급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결과 함께합니다. 상하라 1 ok. 그럼 어떻게 하港 таких bıv ASsk 저도 below helpotine.